이해진 태민아는 지금 마지막 가족사일인데 평상시에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차가운 물속에 애가 있다는 게 찾아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후만에 아나케 우던 아들이 이제는 서해를 지키는 영웅에게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국 수호의 영웅이 품고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도 참수리 357호 서해 NLL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한창이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도 무시한 채 NLL을 넘어 참수리 357호에 접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돼 북한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불바다가 된 함선 안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31분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용사들은 끝내 NLL을 지켜냈고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대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백령도 근에서 임무 수용 중인 해군 초기함 천안함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은 서해 바다 속으로 침묵했습니다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전사해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전사했습니다 꿈 많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다정한 아버지였던 47명의 전우를 그들은 서해 수호의 영원을 간직한 채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온했던 영평동은 북한의 무차별 방사폭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6.25 이후 북한군이 민간인 지역을 향해 처음으로 감행한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무모한 포발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부대로 복귀하던 서정우 병장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군방 비변 끝내 물러섬 없이 온몸으로 서해 바다를 수호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아들이들 그대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NLL을 넘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 영토 서해가 지난 상황을 띄고 더욱 견고하고 밤낮해졌습니다 여기 어떠한 동원에도 우리 해군이 휘하 땅으로 지켜온 서해 바다를 출동같이 환상했습니다 두부의 유지마와 다른방으로 우리 바다를 완벽히 환상했습니다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 위에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는 그대들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공사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르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공사에 대한 희생을 기르기 위해 온몸 향기 타고 가벼운 마을대로 별이 되어 잠이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모두 내려놓고서 행복했던 기억만 안고 가렴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마나 어둡는 빛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눈뜨린 이들의 이름만 하루처럼 가슴을 치며 눈의 빛깔을 내보네 그대들 부었던 다른 방분들과 그대들의 따뜻한 눈물이 다시 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잊지 않을게 우리 잊지 않을까 우리 잊지 않을까 우리 잊지 않을까 우리 잊지 않을까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마나 어둡는 빛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눈뜨린 이들의 이름만 하루처럼 가슴을 치며 눈의 빛깔을 내보네 그대들 부었던 그대들 부었던 아름다운 분들과 그대들의 따뜻한 눈물이 다시 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잊지 않을까 혜om 은근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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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